일본 침몰, 즉 일본 열도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일은 과연 발생할 것인가? 후지산 폭발은 드라마에만 나오는 소재가 절대 아닙니다. 가까운 장래에 후지산이 분화한다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일본 내 화산들이 폭발하게 되면 그때마다 후지산 지하에서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내 후지산 주변 화산들의 폭발시마다 후지산과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남쪽으로 400km 거리에 위치한 일본 키우슈 사쿠라지마의 화산이 연속 분화를 하고 있고 역시 키우슈 남부 가고시마현의 화산섬인 스와노세지마도 폭발적으로 분화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남남서쪽 940km 해상의 작은 무인도 니시노시마도 연속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 화산활동이 최근 활발해졌다는 주장들이 화산학자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일본 신문 칼럼에서는 후지산의 산채 팽창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화산학자들의 주요한 근거는 현재 후지산 정상 북동쪽 지하 10에서 20km에서 신부저주파 지진으로 불리는 매우 작은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 정상에서 50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최근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은 지난 1200년 동안 11번, 100년에 1번꼴로 폭발했습니다. 이 직전 마지막 폭발은 300년 전인 1707년입니다. 화산은 나이가 들수록 마그마에 가스를 가둬두면서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내부의 강력한 힘이 축적돼 폭발하게 되며 이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내부의 응축된 힘이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은 여름이 아니고 초겨울이기에 편서풍이 불기에 바람의 방향이 편서풍 즉 서에서 동으로 불기에 큐슈와 후지산이 폭발을 한다고 하여도 한반도에 악연항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였을 때 화산재가 경상남도 합천지역에까지 날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산재는 물에 젖으면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생겨서 누전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만약에 여름에 일본의 화산들이 연세 도미노 폭발을 하게 되면 태풍과 폭우에 화산재까지 한반도로 오게 될 경우에는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고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의 편서풍이 불기에 남서기류를 타고 4일에서 5일간 화산재들이 이동을 해야 하므로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폭발을 한다면 화산재의 많은 부분이 동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류 현상으로 인하여 한국도 피해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